일단은 이번에 에기르 말 좀 해보자 이게 에기르가 이가문 같은 경우가 조금 피지컬 요소가 많아서 몸으로 박아야 돼 하여튼 이번에 에기르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시즌2 때 발탄이거든요 지금 발탄 말고 시즌2 막 나왔을 때 발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난이도가 처음에 낙사 부딪힌 느낌이었거든 이거 핀오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경으로 그냥 지금 이대로로 쭉 갈 것 같거든 원래 로아가 원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쓰자면은 이게 옛날 로아는 딜이 부족해서 못 깨는 던전이었어 원래 강경하게 가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주차를 안해요 주차를 못합니다 주차를 대신에 두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생기지 이제 세팅이 이제 자본 투입이 좀 되는 사람들이 좀 레이드를 편하게 가니까 너무 빡빡하긴 해요 너무 빡빡해 이번 망령이 하면서 느낀건데 망령이가 물론 시너지도 안 좋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망령의 스펙으로 이게 광폭을 봤다는 거는 피 조절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핀오프 한다의 40에 안한다의 60이야 나는 왜 그러냐면은 아크 패시브가 있어 아크 패시브를 하면은 딜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핀오프 보다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사실 운영자가 원하는 방향성은 그냥 하드는 지금 깨기 어렵게 돼 있으니까 노말 돌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라 이건 것 같은데 이게 선발대는 그렇게 안하니까 게임을 심지어 이 사이에 초각성도 나와요 9월까지 이제 뭐 초각성도 있으니까 딜찍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로아 공사장판에서 7년동안 구른 제 입장으로 봤을때는 피통을 더 늘릴 것 같아요 절대 쉽게 안 만들 것 같거든요? 피통을 더 늘려서 딜찍 절대 안 되게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좀 느낌이 달라 옛날에는 딜찍을 어떻게 못하겠냐면은 전에는 레이드 딜찍 방지턱이 약간 피통마다 나오는 고정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난이도? 일부러 패턴을 조금 딜은 할 수 있지만 빡세게 만들어서 시즌3의 레이드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 같아 지금부터 레이드가 시작이 된다고 치면은 앞으로 나올 레이드는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가지고 시즌2까지 장기주차 메타는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러면은 아 나는 지금 레이드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로아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노말 난이도하고 하드 난이도를 좀 많이 간극을 키워버리지 않을까 지금 애기를만 봐도 노말이랑 하드랑 난이도가 거의 천지차이급이거든요? 근데 노말 영상 봐보니까 존네 쉽긴 하더만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게 애기르 이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력화 패턴 시작 전에 애가 창을 양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패턴이 있거든요? 딜을 하기 전에 창을 막 이렇게 하늘로 돌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중간부터 딜이 들어오거든요? 기존 레이드에서는 이 정도는 안해도 됐었지만 애기르에서는 딜을 좀 더 깎아내야 돼요 약간 시즌2 시작때랑 동일한 상황이야 그냥 우리가 시즌2도 레이드 처음 나올 때 낙사라는 개념이 없고 궁단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 근데 그때 발탄 처음 좋아하고 사람들 다 어렵다고 했거든요? 그때랑 똑같은 거 같아 이번에 시즌3 시작하면서 이 애기르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의 레이드를 만들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애기르는 딱 난이도는 카멘 3간 정도거든요? 근데 왜 카멘 3간보다 빨리 깼냐? 그냥 카멘 3간을 존네 박아놔서 그래 되게 잘 만든 던전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아 내가 헤드라서 그런가 몰라도 아 백사면은 좀 할만할 거야 헤드 사면은 수바 이거 딜하지 말라는 수준이거든? 진짜로? 야 그 사두룡격이 있죠 옆에 나비 날개처럼 저렇게 장판이 형성이 되는데 저 장판에 맞게 되면 맞은 사람 방향으로 사두룡격을 찌릅니다 근데 이것도 수바 헤드가 맞아주면 괜찮은데 이게 타대도 맞고 백사멸도 다 쳐맞으니까 쓰봐 이거 헤드 사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야 내가 딜 뽑으려고 내가 일부러 맞아줬어 나팔하고 내가 맞고 나 이제 딱 수라 탁 켰어 근데 갑자기 이 새끼 뒤돌아봐 머리 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결대 뺄까 고민 중이야 지금 앞으로 다음 레인드도 애기르마냥 나와버리면 나 그냥 결대 빼고 그냥 거기에 뭐 안상을 가든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은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권항을 하면 된다고 아이 재미가 없다니까 아 진짜 아 야 님들 아이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가 진짜 수라를 해가지고 나 때문에 만약에 딜이 부족해서 던전을 못 깬다? 그러면 나 권항할게요 나 근데 그거 아니면 안 할거야 이거는 이거는 약간 똥꼬집 아니야 그냥 나 진짜 내가 이거 어느정도 좀 재미있어야지 나 권항 안 좋다고 한 말 없어 권항 좋아 권항 좋거든 진짜 아 더블이야? 직접 써보니까 좀 말이 달라지는데 이거 권항 세팅도 카제 2막대는 좀 해놔야겠는데 난 그리고 아크 패시브만 봐도 권항이 정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임 근데 수라 할래 재밌잖아 수라가 근데 지금 권항 요청이 좋네 좋네 많아가지고 권항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아크 패시브 가면은 적어도 그때는 왔다갔다 되니까 그리고 또 몰라 내가 권항 했다가 또 재밌어가지고 할지도 알잖아 내 성격 사두리 연격 패턴만 봐도 그렇다니까 수라를 어글를 뽑으려고 내가 피격을 했어 아덴을 켰어 수라를 켰어 대가리 돌아 끝이야 그러면은 바로 데미지 반토막이에요 이제 트라이 하면서 서포트 실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다고요? 서포트 실력은 옛날부터 되게 중요했어요 님들 서포트 많이 중요해요 애기들급 올라오신 서포터 님들은 다 잘하시니까 뭐 볼 게 없는 거지 사실 경험치요? 아 그건 좋은 거 같아 나 진짜 평생 망령이 함께 하고 싶은 게 다른 파티보다 경험치가 제일 많이 쌓인단 말이야 나 너무 좋아 진짜 님들 아 그냥 딱 말할게요 이거 망령이 잘하는 파티 아닙니다 저희는 님들한테 잘하는 모습 말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뭐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저희는 뭐 다른 그리고 인방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님들 보라고 방송하는 거지 뭐 거기서 우리 욕하는 사람 방송 바라고 방송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왜 허리를 굽혀야 돼 그리고 저희 공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건 좋거든요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공대를 누군가가 욕하면 화날만 해 내가 짜장면 좋아해 주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어 근데 옆에서 친구가 어 야 너 짜장면 왜 먹냐 그 맛없는 걸 하면 기분 나쁘거든 당연히 사람이면 사람이면 기분이 나빠 근데 괜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제 눈엔 그 둘 다 안 좋아 보여 그냥 올려치기 할 필요도 없고 내려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 그냥 아니 스트리머들끼리는 다 친한데 수박 그 팬덤끼리 싸우면은 이게 우리도 좀 가슴이 안 좋아 마음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욕을 해도 그냥 아 쟤는 그냥 이다가 싫은갑다 하고 넘어가 그냥 막 괜히 뭐 이렇게 감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아무래도 로아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그리고 로아가 메인이잖아 뭐 다른 게임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로아 커뮤니티를 다 볼 수 밖에 없고 나는 거기서 응원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 아이쿠 우리 이단님 우리 이단님 우리 망령이 망령이 하면은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막 이래 오히려 채찍을 들어야지 앞으로 님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였고요 아까 얘기를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님들 이번에는 선발대들 웬만하면 주차하지 말고 쭉 가봐 주차하면은 레이드 깨기 힘들 것 같은데 카제로스 2막 때까지는 진짜 풀 스펙업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니? 뭐 님들한테 돈을 써라는 말이 아니라 선발대들이 무조건 하드 나오면 따코라도 하루를 들이받고 했었는데 그냥 노말로 전약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 난 약간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이번에 신규 카던이랑 신규 레이 가디언토벌 나와가지고 보석 수급량 늘릴 줄 알았거든?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 보면은 티어3 를 조금 빨리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지금 4티어 보석 수급량 이따구로 해놓고 보면은 그냥 3티어 보석 빨리 빨리 사가서 계승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4티어 만드세요 3티어 보석 다 없애려니까 약간 난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서 어 어 이러면은 수바 한 9월에나 카던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어 카던이 9월에 나올 것 같아 9월에 가디언토벌도 그렇고 2 8 12 12 12 12 14 15 15 16